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치 더 원이 이현지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 벌려면 코인 해야 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솔깃해가지고 코인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코인 이름들이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름 누가 짓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눈에 딱 띄는 몇 가지 애들이 있더라고요 엄청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그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누 그리고 개구리 캐릭터 페페까지 원래 알죠? 이 멋모르고 투자시장에 뛰어들면 이름이 익숙하거나 귀여운 애들이 마음에 끌리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얘네가 도대체 뭐길래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까지 핫해진 걸까요? 먼저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봉크 이 친구들은 모두 다 밈코인입니다 익숙한 캐릭터들인데 이 밈코인은 밈 더하기 코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밈에 의한 밈으로 만들어진 그런 코인입니다 발행 목적도 딱히 없고요 그냥 재밌는 짤 캐릭터 가지고 재밌으려고 만든 게 밈코인이죠 그리고 그 시초가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이 새침한 강아지 진짜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불 밖은 위험의 짤 강아지인 이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의 최애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시바견을 키우고 있고요 자기 아들이랑 이 강아지 채굴한다고 집에 채굴기까지 샀어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한 게 코로나 시국쯤이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 도지코인은요 2013년 그러니까 무려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코인입니다 아니 그냥 재미로 만드는 근본 없는 코인 치고는 너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시간을 보내온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하도 도지코인 도지코인 하고 세상도 일론 머스크를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러가지고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만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사실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라는 사람이 도지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재미랑 친근함을 주려고 만들었대요 이걸 일론 머스크가 나 얘 마음에 들어 얘 좀 쿨한 것 같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슈가 된 겁니다 2019년 당시에는요 0.003달러 우리 돈으로 3원 고작 3원이었던 도지코인이요 2021년 들어서는 8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3원이었다가 15원이었다가 또 갑자기 400원이었다가 언제는 또 200원이 됐다가 다시 또 800원이었다가 60원이었다가 이 등락을 도대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3월 1일에는 150원대였던 도지코인이요 지금은 또 거의 25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 녀석 팬덤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트위터 팔로워 수가 무려 390만 명이 넘고요 발행량은 1분에 만 개씩 발행되고 있대요 시가총액은 마켓캡순이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밈코인이라고 가볍게 보기에는 좀 어마무시한데요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도지코인에 도전장을 내민 코인이 있으니 그 이름하야 시바이누 스스로 도지코인 킬러라고 말하면서 셀프 마케팅 브랜드화 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얘도 일론 머스크에 관심을 끈 코인입니다 정확하게는 일론 머스크의 수혜를 받은 코인이랄까요? 일론 머스크가 그냥 시바견 시바이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도지코인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이 강아지에 대한 관심이 코인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이건 2020년에 료시라고 하는 익명의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얘는 재미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탈중앙화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라는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리고 시바리움이라는 네트워크까지 출시해서요 단순한 밈코인에서 생태계까지 발전시킨 거죠 출시 당시 가격은요 그냥 이 정도 소수점이면 그냥 0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출시됐거든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요 0.0000379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457%의 증가율이래요 미쳤는데요? 이 가격이 엄청 싸지만요 발행량은 또 어마무시합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지 감도 안 오는데 감도 안 올 만큼 많은 발행량으로 이더리움 토큰 중 3위 시가총액 기준 밈코인 상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친구의 트위터 팔로워 수도 380만 명이나 됩니다 아 그래도 도지코인 킬러라고 말하기에는 시가총액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데 이 두 녀석의 가격이 도대체 왜 오르는 걸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밈코인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이 일제히 다 상승했습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봉크, 그리고 플로키까지 밈코인은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장 뒤에 항상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밈코인의 발행 의도가 불명확하고 자체 기능이 약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더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시장이 핫해질 걸 예상하고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밈코인의 마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아마 포모도 한몫을 차지할 겁니다 다들 급등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나만 놓치는 건가? 이런 생각에 무지성으로 우다다다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엄청 싸니까 일단 한번 사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모든 투자 자산이 그렇듯이 언제 오를 거다 얼마까지 오를 거다 이거를 장담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확실한 건 지금 밈코인이 굉장히 핫하다는 거 어떠세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밈코인 좀 끌리시나요? 귀염뽀짝하고 싼데 돈도 벌 수 있다 음 나쁘지 않죠? 이게 반감기가 오기 전에 반짝 시장일지 혹은 계속해서 밈코인이 유행이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만나요